이걸로 사는 거에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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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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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솔** 마침 할인을 하길래 재빠르게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동그래가지고 곡선이 좀 귀엽게 느껴지는 건데 원래 제가 에시크루프트에서 구매하고 싶었던 모델이 품절이라서 그냥 대신해서 이거를 샀어요 안경은 되게 편하고 가볍거든요? 안경집이 너무 무겁고 엄청 견고해요 언더스탠딩 자켓이고 이거는 로웨일에서 구매했던 슬리브리스인데 진짜 오래 입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 안 입게 된 옷 중에 하나라 색감이 조금 저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뭐라 해야 되지? 애매한 색깔이라야 되나? 브루딩딩한 애매한 색깔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잘 안 입게 되더라구요 근데 아까와서 일단은 꺼냈어요 오늘 그냥 입었습니다 근데 옷 자체는 되게 이쁘요 덕포켓 제품인데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죠 저희 되게 이 가방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안 돼서 근데 자주 쓰지는 않아요 안녕 아시죠? 한 벚꽃 아이스크림 첫 마 Escape 나 아이스크림 좀 더 나아 도시락 황호 비단무치면 다행히 가방 bonds 물 물리 안 물 고춧가루 볶은 고춧가루 잘 들어갑니다 너무 이쁘다 팔찌 귀여운 스티커랑 폴립백 들어와 있고 물방울 펜던트는 진짜 가볍습니다 안에 다 비어있는 것 같아요 완전 가볍고 이게 75cm였나 되게 긴 목걸이라서 이쁘더라구요 초반에 또 친근하게 본인 베이스를 잘 가져봐야겠어요 나이드 선수는 김유진 선수의 목걸이 변경을 최대한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할거구요 허리와 근접거리 뒤 뒤 다리 모두 아무리 김유진 선수의 위치를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유진 선수가 있는 스탠스에서는 왼발찍기 과감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컴백 んです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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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가셨습니다. 오늘 립은 이거 두 개 발랐어요. 베네피트 슬러쉬 컬러고 동키오토에서 샀던 마키아주 727 컬러. 이거 두 개 같이 바르면 정말 이쁩니다. 엘리우티 바지 입었고 이 안에는 바시카 반팔리트. 이게 신축성이 장난 아닌 게 좋거든요. 완전 좋죠. 원래 이 레이어드 원피스는 한 이 정도까지 오는 거거든요. 좀 답답해 보여서 안으로 넣어서 입었어요. 목걸이는 어거스트 하모니 거고 몽드 몽드 빅팩이에요. 안녕. 인간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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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후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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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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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계란 연ений 계란 계란 반ани 김 너무 겹쳐 아기자기 배고프 오늘은 출장을 가는 날이라서 아침에 아무것도 못 찍고 불가능하스 패배칭 정안스 정안스 이거 롯디 봐 오늘도 진짜 더워요 요제품은 라이크 유의 자체대사 상품이고 제가 작년에 구매한 팬츠거든요 너무 예뻐서 네이블이랑 카키랑 둘 다 구매를 했는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 가격대도 진짜 괜찮고 완전 가슴 밑까지 드랍되는 목걸이예요 근데 어거스트 하원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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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구워 낼 바삭 고춧가루 소시지를 고춧가루 프리플레이 spew 꽃빵 잘 끝났다 잘 끝났다 짠 뜨거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놀라가 덩어리가 엄청 커요 거의 그냥 과자 같은 느낌? 이거 아까 제가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영재아 우리 이제 칠리 갈까? 아니 이쁘다 뭐뭐뭐 에스프레소가 좋은데? 진짜 짱인데 오크맛이랑 히즈룸 맛이랑 잘난다 맛있다. 응 맛있다. 나 생각보다 조금... 아니 약간 물맛이 좀 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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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